오늘은 넘어가요. 노래를 부르며 연주해보세요. 손의 자리 먼저 보고 왼손 C3 오른손 C4 C3은 낮음 자리표였어요. 어저께 배운거에요. 그러면 여기고 왼손은 여기에요. 그렇죠. 그럼 앞으로 한번 볼까요? 왼손이 1번 엄지. 근데 오른손이 보니까 특이한게 나왔다. 봐봐. 이게 개 이름이 뭘까? 솔이죠. 근데 이거 도를 1번으로 쳤잖아. 그치? 그 다음에 또 1번으로 솔을 칠해. 이렇게 이렇게 칠하는거지. 그치? 아빠 봐봐. 처음부터 해보자. 시작. 도 2. 도 2. 솔 1번 솔. 크게 다시한번. 안들려. 2 3 4. 왼손? 왼손 보니까 이게 레야. 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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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면 일로 와야 돼. 그치? 레. 오른손도 레에요. 다시. 내려가서. 레. 2. 그 다음에 솔. 그 1번으로 쳐야돼. 1번으로. 어. 1번이라고 써있어. 그 다음에 밑에 미네. 또 미. 밑에 미네. 도 레 미. 그렇지. 미. 2. 오른손도. 미. 2. 그 다음에 솔. 이렇게 써있네. 솔. 2. 3. 네. 왼손. 미네 이거. 미. 도 레 미. 미음. 미. 2. 미. 2. 미. 그렇지. 2. 오른손이에요. 오른손이에요. 위에 있으니까. 근데 1번으로 써있어. 1번. 1번. 아 오늘 좀 어렵다. 근데 밑에 이거 게 이름 잘 모르니까 엄마가 불러줄게요. 1번으로 왼손 레. 를 치세요. 왼손 레. 왼손. 왼손. 레. 2. 오른손도 레네. 2. 오른손은. 오른손이죠. 그렇지. 3. 네. 왼손. 도네. 1번. 그렇지. 오른손도. 도라고 써있네. 왼손이네. 2. 3. 네. 오. 어렵다. 다시 처음부터. 쭉 차려줘. 아. 어려워요. 오늘 좀 어려워요. 서툰히 다시. 시작. 왼손부터. 엄마가 짚어줄게요. 이렇게 시작. 그렇지. 오른손. 솔로 올라가요. 1번으로. 그렇지. 또 왼손. 레. 레드. 오른손도. 레. 솔로 올라가요. 그렇지. 밑으로 가서. 왼손. 미. 그렇지. 오른손도. 어. 게 이름이 틀리다. 그거 미에요? 게 이름이 지금 미에요? 미인데 1번이라고 써있네. 그렇지. 다시 처음부터. 여기서도 다시 쳐볼게. 여기. 미. 미. 오른손. 미. 오른손. 미. 솔로 올라가요. 그렇지. 왼손. 미. 오른손. 미. 오른손. 또 똑같네요. 미. 솔로 올라가요. 그렇죠. 이제 왼손 내려갔어요. 레. 그렇지. 또 오른손도 레. 오른손 솔로 올라갔네. 그렇지. 왼손. 도로 내려갔네. 왼손이요. 도. 둘. 도. 둘. 이거 오른손이에요. 왼손이에요. 그렇지. 오늘 많이 어렵다. 오늘은 조금만 연습하고 내일 한 번 더 치자. 오늘 세 번만 칠까요? 세 번만 더 칠까요 오늘? 대답해봐요. 한 번이요. 한 번이요? 한 번 너무 조금이에요. 두 번만 칠까요? 음. 잘 모르겠어요. 간식만 자꾸 먹지 말고 치즈만 자꾸 먹지 말고 치즈만 자꾸 먹지 말고 치즈만 자꾸 먹지 말고요. 네. 이거 잘해서요. 치즈 두 번 칠 거예요? 네. 두 번 칩시다. 다.